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프린스물 한번 저번주에 등록하고 결격사유 거기가 각각 한 문제씩 나오니까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1번 1번에서 특히 가로에 우리 법전에도 가로에 보시게 되면 포함인가 제외인가 그리고 소속 공인조사도 많이 냈지만 이제는 여기도 시험 문제감으로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한번 보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1번에 다른 문장 지금 다 맞습니다 가로에 사회적인 협동조합은 법에는 포함이라고 되어 있을까요 아니면 제외라고 되어 있을까요 저 사회적이 뭐 할까요 하는 일이 뭐냐고 있습니다 보수 받게 안 받게 요 소리입니다 먼저 첫 번째 1번 볼까요 자본금 5천만 원 이상 금액은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5천만 원 이상의 그리고 협동조합 협동조합 중에서도 사회적 그랬습니다 사회적인 협동조합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포함이 아닙니다 제외 딱 여기만 틀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분명히 나올 수가 있으니까 포함이 아니라 제외 제외한다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뒤에는 맞습니다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협동조합이 되긴 되지만 뭐 하나는 안 된다 사회적인 협동조합은 안 된다 그래도 시험 문제가 친절하게 한 번 나왔을 때는 사회적인 협동조합이 등록신청할 수 있다 제외니까 여기는 아예 안 됩니다 저런 식으로 포함한다 X 거기만 꼭 길목이 거기니까 잘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사무소 확보소리에서 여기는 시험 문제 많이 나왔습니다 아마 횟수로 보면 사무소 확보소리 여기 많이 나왔습니다 사무소도 못 얻냐 그럴 것 같습니다 먼저 두 번째 사용 승인 등을 받아도 승인받았습니다 그런데 건축불대장에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안으면 그렇게 까탈스러운가 사무소 확보소리가 될 수 없고 그랬습니다 없고가 아니라 있고 여기는 사무소 확보소리 될 수 있습니다 승인 났습니다 기재 지금은 안 됐습니다 기재 될 거니까 참아줄 수 있습니다 사무소 확보소리 될 수 있고 있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가설건춌물대장에는 기재됐을 겁니다 그런데 컨테인하우스 같은 것들입니다 조립식 이런 것들입니다 가설건춌물대장은 사무소 확보소리가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있다가 아니라 없다 이건 제외였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주 엉뚱한 소리가 났습니다 위에 승인받았으니까 기재한 데도 되고 그 다음에 가설건춌물대장은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없다 꼭 글인 생활시선을 얻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2번은 그냥 엉뚱한 소리만 다 해놨습니다 맞는 문장이 없어 라고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사진 크기가 달라졌습니다 작년도에도 틀리지 않고 간단하게 나왔습니다 작년부터 달라졌습니다 세 번째 등록신청할 때는 반명화판 반명화판 사진 3cm 4cm입니다 0.5가 적습니다 반명화판 사진을 제출을 해야 된다 그렇게 제출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기 쓰레기통에 들어갑니다 정말 안됩니다 반명화판 말고 여권용 외국 나갈 일도 없는데 여권용 사진을 찍어야 됩니다 사진 지금 다 달라졌습니다 응시원서 사진도 달라졌고 자격증 등록증은 모두 달라졌습니다 어떻게요? 여권용으로 아예 달라졌습니다 세 번째 여기도 X 그리고 4번 문장 잘 보시고 작년도에는 언급을 안 했습니다 언급 안 하면 꼭 이번에는 시험문제 낼 거야 먼저 실무교육 수료 확인증 내라 그런데 안 내는 경우가 생겼다 우리가 점점 편해진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몇 개 볼 거고 아마 다음 주까지 보면 보증 설정까지 보면 딱 4개가 나옵니다 그것도 한번 정리해 드릴 겁니다 먼저 전자적인 방법으로 확인된다면 협회 등에서 갑이 여기서 실무교육을 받았습니다 라고 전산에 보이게 그러면 세종시장님이 봤습니다 봤는데 왜 내냐 한번 들어볼까요 확인된다면 실무교육 수료 확인증을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된다 맞았습니까? 맞았죠? 상실적으로도 맞았습니다 확인되는데 왜 내냐고 그럼 엉뚱한 소리가 확인되는데도 내야 된다 그러면 X 문장이 약간 어렵다 보니까 또 무슨 문장이래 바꿔놨는데 이상한데도 틀린 것을 잘 지적 못할 겁니다 4번이 맞습니다 전자적인 방법으로 확인되니까 실무교육 수료 확인증은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안 내도 된다 라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작년도부터 달라졌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7명일 때 2명이 이렇게 시험을 때 냈었고요 그러면 숫자가 좀 커질 수 있을 겁니다 10명 그리고 13명 이런 것도 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숫자 계산 잘 해보셔야 됩니다 먼저 5번 해볼까요 대표자를 제외를 하고 이런 문제 아주 좋아합니다 심하게 응용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문제요? 라고 나중에 감을 못 잡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모니나 사오니 16명입니다 16명 이렇게 369로 쭉 가다가 3의 배수에서 하나 더 많은 숫자 이걸 꼭 줄 겁니다 16명이면 5명이 공인조사하면 된다 그러면 3분의 1의 조건을 맞췄냐고 고객님다 못 맞추면 여기도 또 쓰레기통에 들어가고 고객님다 안 돼 등록신청 받아주질 않습니다 먼저 16명이면 15명 쭉 가다 보면 369로 쭉 가다가 15 그럼 거기다가 3분의 1을 해보니까 거기가 이제 5명이죠 그런데 16명이면 한 명이 더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대요? 5명 갖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죠? 몇 명? 6명 6명이 돼야 됩니다 3분의 1 이상의 조건을 충족을 못했습니다 숫자가 부족하네? 안 돼 등록시켜 발라주지 않습니다 5번도 역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우리한테 얼마만에 소식이 온대요 여기도 많이 냈었고요 열흘 그거는 협회에다가 통보해 줄 때 열흘 등록관청이 통보를 해 줄 때도 열흘이 나오고 나옵니다 거기다가 소식을 알려주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한테는 며칠 만에 소식이 올까요? 소식에도 저 껍데기에 7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먼저 여섯 번째 보시기만 개업공인사가 등록신청하면 열흘 이내에 그렇게 많이 걸리나 열흘 이내 등록을 서면으로 통보한다 며칠 만에 7일 딱 심사가 7일입니다 일주일 결격사유 있는지 실무급을 받았는지 사무소는 맞는지 이런 걸 확인하게 되는데 여기는 일주일 정도 된다는 겁니다 7일 숫자가 아주 중요하니까 정리를 꼭 한번 해놓으셔야 됩니다 안 나온 지가 좀 오래됐습니다 고설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등록증 받으려면 등록증 없으면 중격 못합니다 등록증을 받아야 벽에 걸어놓고 중격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등록증 받으려면 뭐를 해야 되냐고 입니다 사고를 쳐놓고 배만 들이댈 거냐고 입니다 먼저 인장 등록을 하지 않으면 그거하고 연결이고 조건이었나요? 인장 등록을 하지 않으면 등록증을 교부할 수 없다 아니죠 인장 등록이 아니라 보증 설정 보증 설정입니다 보증 설정 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시장님 보고 보증 설정한 거 확인하고 그리고 등록증을 지체 없이 교부하라고 했습니다 그게 법전에 조목조목 나와있다는 겁니다 여기는 S 인장 등록 고용신고하고는 전혀 관련 없어요 여기는 등록증 받고 싶으면 보증 설정해라 법인은 주된 사무소 2억 우리는 1억 군사무소도 1억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한 다음 주에 또 배우게 될 거고요 거기도 한 문제가 나오고 금액이 아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여덟 번째부터가 결격 사유 좀 어려워하시는 결격 사유 수업 문제는 많이 심하기에는 어렵지 않아요 못 맞추면 또 공장 쳐들어갈 거니까 여덟 번째 볼까요 파산 선고를 받아도 쫄딱 망했으면 뭐라도 돼야죠 어디 당첨이라도 돼야죠 뭐가 돼야 된다고요 저 채무를 완제한다고 이게 권리를 찾아오는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뭐였더라 복권 그렇죠 복권이 돼야 됩니다 채무를 완제하면 그걸 복권 안 됩니다 선고 저걸 없애야 됩니다 여기는 채무를 완제하면 등록 신청할 수 있다 이게 될까요 안 돼요 한번 해봐라 받아주는 지게입니다 복권 면책을 받아야 됩니다 복권 절차 거쳐야지 등록 신청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 엄청 까다로워요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누가 망하래 그럴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망하면 정말 중견 못합니다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 뭐가 3년 나왔고요 집행 면제 사회에서 3연하고 시호가 합쳐있는 두 개가 유사한 게 있습니다 시험 문제 내는 분은 유사한 거 막내 보려고 할 겁니다 구분도 못하니 그럴 겁니다 먼저 아홉 번째가 일반 사면 언제 나오더라 국회의 동의받아서 국경일에 나옵니다 특별 사면하고 달라요 특별한 거 별로 좋은 거 없어요 일반 사면 안 좋습니까 그리고 공소시효 완성 화성사가 이미 역사적으로 끝나버렸습니다 시효가 완성되면서 소재기도 못합니다 죄인 처벌도 못합니다 바보 같은 국가 때문에 그러면서 봤을 겁니다 공소시효 완성은 근데 또 3년이 지나야 된대요 3년이 경과되어야 등록신청이나 근무가 가능하다 아니죠 언제래요 즉시 즉시입니다 그거 말고 특별 사면 그리고 공소시효 말고 형의 시효 공소시효 말고 형의 시효가 생각이 잘 안 할 겁니다 누구한테 형을 선고했는데 집행을 계속 안 한다는 겁니다 국가가 집행할 생각이 없나 봐 집행 면제 받고 나온 거 고놈은 3년 간다는 겁니다 여기는 3년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안 간다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필요 없고요 뭐는 괜찮고 암음을 적고 뭐는 3년 가야 되고 요것만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내용은 묻지 않습니다 그 다음 열 번째 계산을 잘했네요 뭘까요 집행 유예는 뭐만 이렇게 입니다 무슨 기간만 하면서 박스 네 글자 쳐봤고만 이렇게 입니다 먼저 징역 2년에다가 집행유예 2년 선고해놓고 집행하면 오히려 망가져 집행유예 집행유예 뭐한다고 보류시켜 얼마동안 보류시켜 3년만 그래서 집행유예가 얼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랬더니 5년이 지나야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2보택이 3었나 봅니다 5년 지나야 됩니까 아니죠 몇 년 3년만 3년만 유예기간 유예기간 3년이 그랬습니다 3년 지나야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해석을 잘못하시면 안됩니다 5년 지나도 되잖아요 또 그러면 3년 지나면 안되니 그러면 할 말이 없을 겁니다 그건 절대 시험을 안 받아줍니다 물론 5년 지나면 되긴 하겠지만 3년부터 되잖아요 3년부터 그러니까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혼자 소설 쓰시면 절대 안된다는 겁니다 절대 안받아줘 답 자체가 황당하다고 할 겁니다 그렇게 있어겠니 하면 말이 안됩니다 절대 안받아줍니다 3년 3년 지나야 등록신청이 된다라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10번째 이것도 안맞았고요 그 다음에 11번째 아마 벌금으로 뽑게 되면 이게 가장 결격사회에서 시험 문제에 거의 그냥 몇 년 나올 정도로 많이 출제했습니다 하다 벌금은 이상해 앞에 뭐가 있어 삼삼하게 얻어맞는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먼저 이 법을 위반해요 옛날에는 정말 금액이 없었습니다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정말 아주 옛날같은 맞았을 겁니다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금액이 묻지 않았습니다 3년의 결격기간에 해당한다 그런데 또 시험 문제가 500이라고 할 려나 주의하셔야 됩니다 얼마래요? 300만원 300만원 이상입니다 11번째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이라고 금액이 나와줘야 됩니다 금액 때문에 3년의 결격사유지 금액 없이 200도 100만원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결격사유 자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11번째 X 이런 문제들 출전들이 엄청 좋아요 시험 문제에 긴장하니까 잘 안 보일 거예요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여튼 교재 보시면서 나중에 이제 이거 한번 점검하러 다니시면서 어디 있었나 이런 것들은 꼭 나올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12번째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업무 정지 무슨 당시가 무슨 당시가 사원들하고 임원들은 정지기간 중에는 꼼짝을 못하냐고 먼저 12번째 업무 정지 처분 당시 말고 언제요 발생 발생 당시입니다 딱 길목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뭐 다른데 안 틀립니다 업무 정지 발생 당시의 발생 당시의 사문이나 임원이 무죄지 처분 당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만 한번 그것만 주의를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이 이제 우리 시험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는 그런 쪽이 계속 갈 거니까요 한번 점검을 한번 잘 한번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업무지역 60페이지에서 업무지역 업무범위 종업원까지 종업원도 한 문제가 몇 년 나옵니다 5,6 문제는 다음 주에 또 나올 거고 입니다 먼저 60페이지는 업무지역 업무범위 업무범위하고 업무지역 먼저 첫 번째 61페이지 거의 중요한 건 아니고요 다 아는 얘기니까 먼저 업무지역이라고 있습니다 전국인 사람도 있고 전국이 아닌 사람도 있고 입니다 먼저 첫 번째 동그라미 일본으로 볼까요 법인의 대표자가 공인주의사입니다 그러니까 업무지역이 어디다 전국 그리고 우리 공인주의사는 개업 공인주의사 업무지역이 어디라고요 이 두 사람은 자격증이 있으니까 업무지역이 어디다 전국 첫 번째 줄에 중간 바로 넘어가면 전국 거기만 동그라미를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국 아니다 그러면 X 세종시에서만 중겸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서울부터 점유지대 제주도까지 얼마든지 전국에 있는 물건을 다 다뤄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는 지역지 없습니다 자격증이 있으니까 그런데 동그라미 이 볼까요 자격증 없는 사람 간판 상호도 다르고 업무지역도 다르고 그리고 경매 못하고 좀 이따 매술신청 대리 볼 건데 경매도 아예 취급을 못합니다 뭐 자격증이 있어야지 이 소리입니다 먼저 불칙 법 아래쪽에 불칙이 있는데 불칙에 규정된 개업공인주계사라고 하는 사람 그나마 업무적이 옛날에는 시군구였습니다 세종시까지밖에 못했을 겁니다 네 여기는 어디라고요 지금은 특별시 광역시 도 시 도 시 도까지는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등록관청이다 시군구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거보다는 약간 넓습니다 그래서 시 도까지는 중겸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수원에 있어도 경기도 전체는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안양부청 성남 평택 화성 하단 경기도면 상당히 넓을 겁니다 거기는 다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시공구였다가 그래도 업무적을 넓혀줬다 근데 다음 한쪽이 뭘까요 항상 시도다 그런 게 있습니다 전국일 때가 있어요 근데 원칙을 외위를 바꾸시면 안 됩니다 원칙은 시도고 업무범위를 좁혀놓고 치는 건 사고밖에 없으니까 전국이면 근데 인터넷 통신망을 이용했을 때 망을 이용했을 때는 거기는 전국이라는 겁니다 뭐 망이 있는 물건이라고 해봐야 많지 않을 거니까 그게 입니다 먼저 부동산 거래정보방에다가 가입을 하고 그리고 일을 뭐 했을 때 가입만 갖고 전국이 아닙니다 뭐 이용했을 때 예전에는 상단 시험 문제 많이 썼습니다 이용까지 하면은 그 아래쪽이 관할 지역 우회라는 게 시도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디라고요 전국 거기 위에다가 전국이라고 써놔도 괜찮습니다 시험 문제 그냥 바로 전국으로 나옵니다 여기는 전국적으로 다 여기는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억울하면 자격증 따 봐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공부 지금 해가지고 자격증 따겠어요 우리도 어려워가지고 아주 죽겠구만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위반시 보실까요 시도로 벗어났을 때 제재가 뭐라고요 등록 취소 그러면 더 이상 중개 못하니까요 우리 중개인한테는 정말 아주 죽이는 일이니까 그냥 업무정지 제일 알 줄에 제재도 거의 안 나와요 그냥 제일 알 줄에 업무정지 그 업무정지 정도만 밑줄을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다 전국인 사람이 있는데 전국이 아니고 업무적인 시도인 사람이 있구나 우리 시도로 벗어나면 업무정지 얻어맞는 사람도 있구나 라고 우리하고 상관없는 자격증 없는 사람 요거만 기억을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판에다가 부동산 중개 쓰는 사람 기억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뒤로 한번 넘겨보시고요 그 다음에 중개 대상물 중개 대상물은 물건 아예 안 따집니다 부칙도 자격증 없는 사람도 토지부터 시작해서 공장재단 광업재단까지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자 오히려 특수한 특수한 법인데 여기만 여기는 농지만 조화보만 그리고 산림조합만 산림조합에 쓰는 산림만 이런 식으로 거기가 오히려 물건을 잡았고요 나머지 우리 부칙까지도 물건 다섯 개는 똑같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잘 안 물어봐 차라리 지역을 물어볼 때가 많아요 뒤에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겸업은 항상 우리 시험 문제가 나왔으니까 먼저 62표제라 별표 3개 딱 중간 정도 있습니다 겸업자 작년도에도 역시 시험 문제 나왔었고요 겸업제 한 이거는 시험 문제가 매일 년 겸업 몇 개라고요? 6개 우리 법인에서는 14조만 해야 되니까 겸업 몇 개? 6개 우리 개수대로 딱 맞춰서 6개 써놨습니다 이건 무조건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설명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문장으로 나옵니다 어렵게는 안 나와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겸업이 아주 약해서 할 만한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거 한번 주의하셔야 됩니다 먼저 62표제 62표제가 바로 여기도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오니까요 한번 설명을 첫 번째 들어봤을 때 어느 정도 조금 감을 잡으셨으니까요 62표제가 겸으로 할 수 있다 중격하고 겸해서 딱 몇 개가 있다고요 6개 6개인데 이거 매일 년 우리 법인에서는 겸업 범위를 벗어나면 알건 모르건 등록추소를 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642기에서 나왔습니다 642기가 뭐 겸임하려고 할 때 겸 거기 겸이 나왔다는 겁니다 겸업 위반하게 되면 등록추소를 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나마 절대적은 아니니까 2박 3일 싹싹 끼면 봐줄 수는 있다는 겁니다 겸업 잘못하면 3년 동안 영업을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안 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3년 영업하지 마라 이렇게 떨어지니까 그거 알아야 된다 게임입니다 첫 번째 주택괄사가 따로 있는데 주택괄사가 안 하는 것들 우리가 관리를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법인 쪽에서 법인 말고도 우리 개인들이 임대 관리를 많이 해보려고 합니다 정말 이건 괜찮다는 겁니다 관리하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여기 쉽게 할 수 있으면서 그리고 건물이 좀 모아지면 여기는 상당히 괜찮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나머지 상업용 용도가 이제 상업용이었을 때입니다 이 용도를 바꿔놓습니다 농업용 공업용 그러니까 이 생각이 나셔야 된다는 겁니다 농업용 공업용은 아니요 정말 문장 안 내본 게 아예 없을 정도입니다 상업용 건축물 그렇죠 매년 나오는데 오르간지에 29회인데 30번 내봤습니다 추가가 한 번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매년 내다 보면 안내문장이 어디 있겠어요 정말 아예 없다는 겁니다 다 내봤어 그러면 거기 보면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상업용 건축물 그리고 뭐라고요 주택 이렇게 물건 자체가 토지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작년도에 토지가 나왔습니다 토지는 아예 안 되고요 토지는 관리되게 되니까 분양되게 되니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뭔 땅을 관리되고 분양되어 하겠냐고입니다 땅 위에 있는 상가하고 주택 상가하고 주택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상업용 말고 공업용 반대 생각하면 금방 나오잖아요 공업용 뭔 공장 공장 건축물 관리하겠냐고 됩니다 공장 돌아가지기입니다 이거 말이 안 되고요 그리고 농업용은 더 황당합니다 뭐 비닐하우스 째려보고 계실 겁니까 농업용 이런 것들은 더 황당한 소리니까 된다 안 된다 안 돼 뭔 농업용 건축물 공업용 건축물 그런 거 어떻게 관리하느냐고 됩니다 할 만한 것도 아예 아니고요 우리한테 오지도 않아 그리고 주택은 단독주택이 될 것 또 안 된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단독이 될 것 그리고 공동이 될 것 된다 안 되다 다중이 될 것 다가구가 될 것 다세대가 될 것 연립이 될 것 아파트가 될 것 된다 안 된다? 된다 물론 이제 세대수가 아주 큰 것들은 300세대라든지 이런 거 넘어가게 되면 주택관리사가 해야 되니까 그거 못하겠지만 주택도 몇 세대 안 되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럼 한 100세대도 안 돼 아니면 200세대도 안 돼 이러면 가능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주택의 주택의 뭐라고요? 임대관리 임대관린데 여기다 이제 임대업 또 그런 소리합니다 임대를 뭐 한다고요? 관리한다고 그래서 이거는 관리만 하는 거지 업으로 한다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임대업은 너무 옹땅 소리입니다 임대업은 건물을 막 사다가 세를 넣는 것을 임대사업자에게 하는 겁니다 사업자 지금 낼까 말까 건강보험료가 엄청나게 올라가니까 저거 네 마루 하면서 많이 고민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혜택이 아예 없다는 겁니다 지금이나 되니까 올해까지 딱 비과세가 있고 내년부터는 무조건 세금을 받아가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꼭 그렇게 나쁘게 생각할 게 아니라 취득 보유 양도에 다 혜택이 있다는 겁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면 그러면 건강보험료하고 퉁치면 거의 비슷할 거라는 겁니다 오히려 더 혜택이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실물 쪽에서도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등록을 하면 취득 보유 양도에 다 혜택이 있으니까 괜찮다는 겁니다 면적이 적으면 취득세를 아예 면적시켜주고요 재산세도 좀 적게 주고 종합부동산세도 아예 대상이 안 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보위만 하게 되면 극한이 좀 늘어나려고 하는데 거기는 비과세도 양도 속세에 비과세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여러 가지 혜택이 있다는 겁니다 좋을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일단 임대관리등 뭐라고요 여기 이제 부동산의 무슨 대행을 한다고요 부동산 부동산의 관리대행입니다 부동산의 관리대행을 주택관리사가 따로 있는데 주택관리사가 안 하는 것들 그걸 뭐 한다고요 내가 대신 할 거요 주택관리사가 어차피 안 하니까 내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다가 관리요 하여튼 무슨 세 글자만 나오면 다 이상이 됩니다 관리를 업으로 한다 그럼 당신이 무슨 주택관리사입니까 그러면 전기를 알아 엘리베이터를 알아 황당한 소리를 할 겁니다 거기 다 배웁니다 시설 개논도 있고요 그리고 전기 자격증도 주택관리사는 따로 땁니다 모를 수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몰라 주야 시대입니다 그리고 토지는 작년대에는 토지에 분양대행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토지는 된다 안 된다 토지는 관리대행이 됐건 그리고 분양대행이 됐건 땅을 무슨 관리를 해야 겠다 이거 대행이 된다고 안 된다고요 안 돼 토지 위에 있는 물건 저기 상가하고 주택만 상가하고 주택만 이것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죄 시대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만약에 이제 이게 이제 임대관리가 이제 뭔지 정말 임대관리 같은 것은 신경을 한번 써보시라고 분명했습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임대관리 여기서 먼저 갑이라는 분은 이제 서울에 계신데 서울에 소유자가 있습니다 서울은 이제 우리 세종시에 이제 그렇게 멀지는 않겠지만요 그런데 당장 뛰어내려오려고 하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여기입니다 뭐 옆에 이제 대전은 이제 KTX가 있어도 우리는 아직은 KTX가 없으니까 좀 답답할 겁니다 저도 서울에서 내려오게 되면 거의 2시간 가까이 걸리니까 상당히 빡빡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세종시에다가 세종시에다가 그냥 상업용 건축물을 상가라고 괜찮습니다 상가로 나눠 이거 사놨다는 겁니다 서울보다는 좀 저렴하니까 우리 세종시에다가 좀 사놨다는 겁니다 그런데 맨날 100일호 세입자 물샌다고 난리지 100일호 세입자 여기도 난리지 벌려 고장났다고 난리지 아주 귀찮아 죽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울에 계신 분들이 지방에다 좀 투자를 하고 싶어도 관리가 좀 어려우니까요 저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러면서 세종시가 됐고 저기 충남이나 서산이나 이런 데 가보면 한 20억 정도 되면 월세가 월세가 1000만 원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 상가가 많아요 정말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뻥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많은데 서울에 계신 분이 거기를 언제 내려가 해갖고 여기 주변에 있으면 사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그런 거 사봐라 서울은 월세 200도 안 나올 겁니다 많이 안 나올 겁니다 규모가 크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걸 살까 말까 하는데 이거 관리를 세종시에 있는 누가요? 상가를 누가요? 세종시에 있는 우리 개업 공유조사가 뭐하여? 내가 관리해 줄게 라고 하게 되면 이게 바로 임대 관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할게 매월 볼까 매월 제가 하나만 보면 얼마 안 할까 저거 왜 할까 이렇게 됩니다 한 10만원에서 20만원 대봐봐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건물 자체가 한 10개만 대보라는 겁니다 10개 그러면 100만원에서 그냥 고정수입이 200 정도는 나올 수 있어요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건물은 분명히 관리가 좀 잘 안 되는 거 그리고 세종시에 살고 계시면 상가 같은 거 관리 좀 어려워하시는 직장을 나간다든지 아니면 또 세입자 저것들 보기 싫어 해갖고 누가 관리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분도 많이 계시다는 겁니다 세입자 만나는 거 충돌 좀 싫어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여기는 그래서 이제 우리 개업 공유조사가 관리를 해주고 뭐를 봐줄 수 있다고요 매월 정해진 보수를 이거는 서로 합의하기 나름이니까 보수 받을 수 있다 10만원 20만원 그 정도 많이 줘버립니다 충분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비가 세네요 보일러가 고장 났네요 그럼 우리 개업이 이제 없지 않으니까 전화해서 수리하라고 비용 나왔네요 소유권자한테 비용 주세요 해갖고 입금만 시켜주면 이게 바로 관리가 된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기억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 관리하게 되면서 우리 거주에서 이것도 말씀드렸고요 컨설팅 업체가 이거 큰일 났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건이 주기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컨설팅 업체가 그리고 건물을 상당히 많았습니다 한 100억을 사기 처먹었으니까 건물 한 10개 넘게 컨설팅 업체가 관리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무죄가 발생한 게 우리 주인은 주인은 월세로 부탁을 했어요 월세로 자 그럼 이제 보통 이제 보증금 보증금이 한 천만원 정도면 보증금이 천만원 정도고요 그래서 이제 천만원 그리고 월세가 월세가 만약에 이제 30만원 정도 나아도 됩니다 30만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인은 분명히 월세로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요 저 컨설팅 업체가 뭘요 이거 전세로 내달라고 전세로 내놨습니다 전세로 100만원 선이었습니다 지금은 엄청 내려가서 월세로 따지게 되면 이게 우리 주택에서 이제 연 5%가 됐습니다 완전히 반투막이 됐다는 겁니다 그럼 얘가 보증금을 따지면 6천 정도가 6천 그래서 이제 전세로는 7천 정도 이렇게 가치가 나간다는 겁니다 우리 한산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7천 정도 되면 보증금 천만원 깔면 월세가 30만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보증금을 만약에 한 여기는 3천 정도 깔면 그러면 4천 남았죠 그럼 월세가 20 정도 된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환산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직접 중계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7천만원 이렇게 챙겼고요 7천만원입니다 근데 이 차액을 챙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럼 얼마 남아요 6천만원 그러니까 계약서는 또 이렇게 써서 주인한테 그대로 발송했다는 겁니다 전세금을 이렇게 받아놓고 그럼 차액이 얼마 생겼습니까 6천 그러면 여기 상가가 몇 개라고요 한 여기서 한 10개 정도 되면 벌써 6억 근데 여기 이제 관리하는 게 상당히 많다 보니까 얼마를요 거기서 100억을 챙겨서 100억 이 100억 딱 되니까 조용히 또 어디 하와이가 없어졌습니다 하와이가 아예 없어졌습니다 하와이가 아예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누가 문제가 될까요 하필이면 그 컨설팅 업자가 개업 공인주의사에게 이걸 부탁을 했었다는 겁니다 다 내놨다는 겁니다 그러면 큰일 났죠 그러니까 거기서 계신 A나 B나 해가지고 우리 수학생 분들이 내일 조사받으러 경찰서에서 오랫대요 여분 5개 썼다고 하면 여분 6개 막 2개 쓴 사람 심하면 10개까지 가깝게 쓴 사람이 있대요 근데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근데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우리 확인설명에도 나와요 확인설명 임대차 계약 체결할 때는 컨설팅 업체의 말을 들을 게 아니라 누구 말을 들어보라고 했냐고 그렇죠 주인 여기 주인 주인 얘기를 들어봐야 된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주인한테 물어봐 주인이 뭐라고 해서 전세라고 얘기했겠어 올세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너무 이상하네 이렇게 됐을 건데 안 물어보고 안 물어보고 그리고 컨설팅 업체가 빨리 해주세요 수수료 많이 줄 테니까 이런 식으로 하니까 너기는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위임장이 있었고 그래서 문제가 생기니까 자 결론적으로 누가 잘못했다고요 확인을 잘못했잖아요 주인한테 확인을 해야 되는데 컨설팅 업체의 얘기만 듣고 문제가 되니까 그러면 이제 큰일 났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6천만 원씩 손해가 났네 6호 30이면 3억 물어주셔야 될 것 같고 3억 6천 물어주고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크게 문제야 된다는 겁니다 확인 안 해주신 분은 모두 당했어요 한두 명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런 사고가 자꾸 나고 있으니까 우리도 조심 좀 해보시라는 겁니다 저렇게 업체 말만 믿으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주인한테 꼭 물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임대인이라고 분명히 소유권자는 소유권자가 돼 있을 건데 이거 대인자가 돼 있을 건데 저 주인한테 물어봤어야 된다는 겁니다 전화번호 없다 그러면 이상하다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하지 마라 차라리 이거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거 중계부서 몇 십만 원 받을 건데 나중에 그 정도로 크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이 정도면 어디서 그냥 한 20만 원 정도밖에 안 될 건데 그거 받았다가 나중에 몇 천씩 몇 억씩 깨먹을 수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정말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컨설팅 업체가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가끔씩은 우리 개업 공인의사가 이런 경우도 있었다는 겁니다 개업이 이런 식으로 이런 방법으로 거의 방법이 똑같습니다 해가지고 개업 공인의사가 돈을 챙겨서 날아가니까 결론적으로 괜히 우리 개업 공사가 한 9만 4천 지금 거의 10만 다가갔다는 것 같습니다 전국에 9만 4천 거의 9만 5천 개 되는 중개사무소가 있는데 한꺼번에 그냥 이 미꾸라지 한 마리가 우리 개업을 사기꾼으로 안정이냐 방송에도 나오게 되면 저것들은 사기꾼 이런 식으로 우리 안 좋게 시선이 좀 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러면 정말 큰일 나고 자기 혼자만 그런 게 아니라 자기 혼자는 좋겠지만 그냥 우리 개업들 아주 한꺼번에 아주 망신을 시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업체에 당하시면 너무 황당한 일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런 사고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관리 같은 것은 순수한 추진은 아주 괜찮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서 그리고 거물마다 그리고 자꾸 빈다 그리고 관리가 좀 어려워서 이게 말이 좀 될 것 같다 하는 것들은 한번 임대 관리를 몇 개 정도 한번 추려놓으시면 아주 괜찮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두 개만 딱 해놓으면 제가 이거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관리하는 그 내용까지도 알려주면 아주 괜찮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개업공사가 이제 이거 말고 이 관리를 전문적으로 해본다고 정말 주택관리사 주택관리사 자격 정도 시험 준비를 해보시는 영업하면서 영업대로 시험이 아닌데 왜냐하면 주택관리사 시험 과목이 반 정도는 반 정도는 여기도 민법 있고 공법 다 있습니다 반 정도는 돼 있다는 겁니다 조금 어려운 게 회계가 좀 어렵습니다 회계 회계 원리라든지 그리고 시설 개론 이런 게 조금 좀 생소하기는 한데 한 반 정도는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자격증 추려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저 자격증 있어요 제가 관리할 수 있어요 그럼 맡겨 정말 맡겨버린다는 겁니다 웬만한 것들은 본인이 손을 봐 그러면 충분히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직원들 두고 하겠다고 직원들 두고 그 정도로 괜찮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차피 소속이 있건 중계보정이 있건 가서 간단하게 두고 관리를 또 해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괜찮아요 조사시대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부동산 쪽으로 볼까요 부동산 부동산 얘도 괜찮을 수가 있고요 부동산의 뭐 이용상담 그리고 무슨 상담 개발 여기다가 개발업 이렇게도 시험 문제 내봤다는 겁니다 개발 뭐 그 다음에 거래 뒤에 보시면 뭐라고요 우리말을 끝까지 들어봐야 됩니다 상담 그러니까 다음이지 나 먼저 우리 시험 문제에 기출문제가 나는데 뭐라고요 떠내물 수가 있습니다 개발 개발을 업으로 한다 개발을 업으로 하게 되면 이거는 아주 엉뚱한 소리가 됩니다 개발을 업으로 한다 라는 것은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상담이라고 하니까 투자 상담도 시험 문제 내봤다는 겁니다 투자 상담 괜히 또 개론 배운다고 투자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투자가 의리가 있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정말 심한 너무 어이없는 증권 발행업도 증권 발행업 개론 배우잖아요 증권 발행 뭐 MBS 뭐 이런 겁니다 증권 발행업 이런 것도 시험 문제에 내본 적이 있다는 겁니다 기출문제에 다 나왔었다는 겁니다 아주 어문무서라고 있는 얘기입니다 뭐 상담 그래서 이용을 바꿔보라고 주택을 상가로 바꿔봐라 예전에 설명드렸잖아요 공장을 창고로 같은 시설군이니까 쉽게 변경되겠네 이런 식으로 충분히 상담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땅을 놀리지 말고 개발 한번 해봐라 입니다 지역 분석 해보고 상가가 적합한지 주택이 적합한지 보고 그리고 개별 상담 여기에 개별 분석 했을 때 공표율 용적률에 따라서 얼마 층수 얼마 해가지고 적합한 형태로 개발 상담을 해볼 수 같다는 겁니다 건물 지어줬잖아요 분양은 내가 하고 관리는 내가 하고 충분히 이런 것들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개발해놓게 되면 상담 딱 통해서 개발해놓게 되면 거기 건물 있잖아요 분양도 하고 세도 넣고 충분히 할 수 같다는 겁니다 이런 정도로 개발 상담 그리고 거래관은 상담 그리고 컨설팅에 대해서 상담은 우리 양도소득세 이건 정말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이건 한번 해보는 게 많이 봤고요 우리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세에서 필요 경비를 빼줍니다 필요 경비 중계보수만 빼주는 게 아니라 컨설팅도 금액 상관없이 필요 경비로 공제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빠지니까 양도소득세 24% 25%로 낮추거나 35%를 24%로 낮출 수 있다는 겁니다 금액만 딱 맞추면 이거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 세법 배웠잖아요 그리고 경비 빼준다는 거 알잖아요 이런 것들은 충분히 활용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얘는 또 이렇게 활용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잘 통하는 사람들은 정말 이런 것들 꼭 해달라고 집 팔고 금액이 컸을 때는 이거 양도소득세 이게 탈법이 아닙니다 절세 절세 효과로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료 내봐라 금액은 절대 안 합니다 저도 괜히 그냥 긴장해서 자료라는 자료는 다 만들어가지고 막 보내주고 했는데 세무수 아무 소리 안 합니다 그걸로 끝 세금만 내면 완전히 끝나게 된다는 겁니다 세금도 많이 안 나와요 중요하셔야 됩니다 간리과세 할 때는 3.3%밖에 안 나오고요 일반과세 할 때는 일반과세 할 때는 좀 많이 받아야 됩니다 이때는 좀 많이 받으면 우리도 충분히 세금 내고도 충분히 남을 수가 있습니다 이 상담도 이런 쪽으로 이런 쪽으로 활용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또 뭔 소리인지 모르면 나중에 합격하시면 전 아시고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지금 합격이 중요하니까 저거 또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이제 부동산 나왔으니까 개업 나왔다 근데 우리 시험 문제가 공인주교회사 시험을 준비하는 이렇게도 내본 적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른 문장 나오겠다 개업 공인주교사입니다 개업 공인주교사를 뭘로 해서 개상으로 해서 그리고 중개업의 경영이니까 경영하는 사람 누구요 딱 문장 보면 벌써 나옵니다 경영 개업이야지 얘기입니다 뭔 공인주교사 시험을 준비하는 경영 기법이나 그리고 경영 정보의 경영 정보 어느 정도 조금 들어보시면 아 저거 봤다 해갖고 포인트가 뭐다라고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정보에 뭐라고요 제거 정보 제공이 컨설팅입니다 상담입니다 근데 경영 상담 우리 많이 들어보는 프랜차이즈 얘기입니다 프랜차이즈 강호동 뭐 그런 쪽이나 아니면 또 요즘 백종원 자주 나오고 골목시단 자꾸 나오는 거 그거하고 비슷하다는 겁니다 노하우 알려주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권리건 비슷한 프랜차이즈 업을 우리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경영을 잘하는지 방법을 알려주고 보수를 받을 수도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조시됩니다 근데 여기다 이제 공인주계사 시험은 너무 엉뚱했으니까 기출문제 나왔으니까 공인주계사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을 계상 말이 아니라 아주 무등록 양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임원 임원 내볼 만한다 임원도 아니여 그리고 사원도 아니여 임원 사원이 경영하니 그렇죠 개업이 경영하지 근데 소속도 또 내볼 만하죠 소속은 월급쟁이 얘가 뭔 경영을 해 개업이지 개업 공인주계사만 대상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 다 안 돼 라고 제시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상업용 이제 안 씁니다 상업용이니까 다른 용도 안 돼 상업용 건축물 그리고 주택은 똑같습니다 이거는 그냥 상가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상가 상업용 건축물 상갑니다 그리고 윗 그리고 뭐라고요 주택 주택의 내용만 다릅니다 뭐요 분양댕도 아주 괜찮다는 겁니다 사실 해보면 다들 괜찮은 게 있습니다 이런 건 거의 할 게 어려울 겁니다 근데 임대관리나 상담이나 이런 것도 분양댕도 괜찮다는 겁니다 뭐 안 괜찮은 거 별로 없습니다 여기 이제 분양을 분양을 뭐 한다고요 대행 분양댕 우리 주변에도 금을 많이 짓잖아요 분양하는 거 뭐 한다고요 대신해서 할 수 같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견본주택 이제 지금 이제 모델하우스 아니라고 견본주택이라는 거 견본주택 가서 그리고 뭐 전단지 같은 거 팜플렛 같은 거 달라고 해서 그리고 그 사업주택 만나보시고 내가 만약에 분양댕 대신하면 사업주택하고 만나봐서 그리고 수수료 거기 얼마 줄 거냐고 중기부수가 적용이 안 되니까 만약에 한 2억 정도 된다 그러면 한 여기는 300이나 400 정도는 충분히 줄 수 있다는 겁니다 한 500부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대로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3억 대 되면은 벌써 500은 분명히 넘어갈 겁니다 그러면 우리 중기부수 여기다 0.4 곱해봐봐 80만원 양타 쳐봐야 160밖에 안 됩니다 아주 속 터집니다 이것도 0.4 곱하면 120 양타 쳐봐야 240입니다 그래봐야 이거 아예 그냥 반도 안 될 겁니다 이 정도니까 상당히 괜찮다는 겁니다 돈 천만 원 준다 그래도 다 받아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충분히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중기부수가 적용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양대 괜찮아요 여기입니다 그리고 여기다 분양업 그러면 안 되고요 분양을 업으로 한다 건물을 막 재다가 분양을 업으로 안 돼요 그건 건스배사 대행 이미 지어져 있는 거 분양만 대신하는 거 이걸 할 수 있는 거지 뭔 분양업이요 그리고 토지에 분양대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말이 안 된다 땅은 절대 안 된다니까요 토지에 관리대는 토지에 분양대는 아예 안 돼 토지에 분양대는 토지를 지금 톡 들고 쏠고 있습니다 무슨 택지가 사업을 합니까 그러니까 뭘 썰어다가 분양을 할 거에요 뭐 토지를 자를 거에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토지 위에 있는 건물 상가하고 주택에 분양된 주제시됩니다 분양을 대신하는 거 남이 쉬어놓은 거 대신 분양해 주는 거 그 얘기입니다 다음 이제 다섯 번째가 이제 어차피 이사 오죠 중계 의뢰님 부탁을 하면은 무슨 업체 이것도 다 안 해봤고요 이사 업체 그리고 도배 업체 거기다 운영 그래놓습니다 또 이사 업체 뭐라고요 이사 업체 소개에 전화번호 소개입니다 이사 업체 아냐고 이사 업체의 이사 업체 소개입니다 여기는 이사 업체 이사 업체의 뭐를요 소개를 소개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사 업체 운영 이렇게 시험 문제 내봤다는 겁니다 이사 업체 운영이라고 하면 말이 안 되고요 전화번호만 업체 소개입니다 그리고 주거 이전에 불수되는 뭐라고요 영역의 서비스입니다 영역의 뭐라고요 영역 업 여기도 시험 문제 내봤다는 겁니다 알선 알선인데 또 여기다 영역의 제공 제공이나 운영이나 같은 소리 그리고 또 세 글자 영역 업 문제가 되느냐 여기는 말이 안 되겠죠 영역을 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서비스의 알선 알선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정도 그리고 여섯 번째 변호사 법무사 안 부르는데 자꾸 정말 너무 안 하십니다 경매나 그리고 공매 그리고 경매나 공매에서 이제 권리 분석 경매는 정말 권리 분석의 꽃이라고 합니다 사실 맞기는 많이 맞습니다 말소 균형을 찾아서 소멸하고 인수를 따지는 거 권리 분석 빗자루가 아래 다 쓸어버릴 거니까 아래는 다 죽고 위기는 살아남고 그다음에 취득 안 쓰입니다 경매물권은 어떻게 우리 대전 법원 쪽에서도 상당히 바글바글합니다 아마 어느 정도 엄청 모였을 겁니다 취득에 알선 알선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경매물권은 어떻게 취득하는지 입찰표 써내는 방법 보직금 내는 방법 간단하다는 겁니다 한 11시 정도만 맞춰서 나가면 충분히 입찰표 쓰고 안 내주고 50만 원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50만 원 50만 원 받을 수 있다고 법에도 나왔다는 겁니다 자꾸 우리 수수료가 안 나오는데 중계부수는 맨날 나오면서 그리고 이건 좀 약해 그러면 좀 강한 거 매수신청 내가 써줄게 매수신청 내가 입찰해줄게 라고 해서 이제 무슨 신청료 입찰신청 매수신청의 뭐를 대일이 민법 배웠잖아 대일이 자 그러면 내가 됐다 본인한테 위임장이나 위임장이나 뭐를요? 인감증명서 받아서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 받아서 소유권을 누구한테요? 위임인한테 저기 나한테 돈 주신 분 그분한테 바로 소유권을 넘겨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만 첨부하게 되면 얼마든지 내가 대신 써서 다른 사람한테 소유권을 이전시켜줄 수 있다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심하게 안내받지만은 이건 등록한다 안한다 안한다 매수신청의 일이 등록이지 권리분석의 등록은 아예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등록을 안 해 그냥 자격증만 갖고 있으면 권리분석 추디가 안쓰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언젠가는 내부할 거예요 이 놈만 등록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등록을 하는데 이것을 줄 알게 이제 불칙은 그러면 불칙은 두 번째 불칙 불칙에 규정된 개업공인조사는 이거 다른 건 다 되는데 여섯 번째 건 한다 못한다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겸으로 그러니까 다섯 개만 주었습니다 겸업으로 할 수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경매 그러면 자격증이 없었고 경기 일으킨다고 했습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아예 곤분석이 뭔지 추디가 안쓰는 게 뭔지 경매가 뭔지를 아예 모른다는 겁니다 자격증이 없어 이거는 자격증이 없으니까 아까처럼 업무지역도 자격증이 없다 보니까 업무지역도 시도고 간판도 공인주교사 사무소 못 쓰고 그다음에 경매도 못하고 억울하면 자격증 따 봐봐 그 정도로 해서 이제 여기는 자격증 없는 사람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도 자꾸 냈었어요 모든 개업 공인주사는 매수신청대를 할 수 있다 얘가 할 수 있니 얘가 생각 안 나면 당연히 할 수 있다고 할 거라는 겁니다 얘는 안 돼 그런데 이 다섯 번째까지는 괜찮습니다 부칙도 자격증 없는 사람도 그런데 이것만큼은 안 된다는 겁니다 경매는 안 돼 권리분석을 추대해서 이게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배우지도 않는 것이 나중에 경매 가서 사고 아주 대형사고를 실고 해야 됩니다 남의 재산 또 말아먹고 있다 그러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메수신청대회에서도 한번 보실 거고요 그리고 교재로만 한번 보실까요 교재 내용 절대 보지 마시고요 문장으로만 시험 문제도 간단하게 나오고 작년도 문제도 소개를 안 되겠지만 간단하게 나오고 기춘문제 프리특강하면 거기 나올 거고 먼저 첫 번째 가로를 볼까요 관리대행이 제일 중요한 문장 관리 임대도 관리 관리 주택관리사가 하는데 안 하는 규모가 적은 것들은 우리가 할 수 있어 대신하는 거지 관리를 업으로 하는 거 아니요 먼저 62표 전에 가로 1번 볼까요 무슨 용도가 뭐라고요 상업용 농업용 공업용 X 그리고 주택은 다 된다 그럽니다 그리고 임대업이 아니라 뭐라고요 임대 관리 그리고 부동산에 뭐라고 할 수 있다고요 부동산에 관리대행 여기다가 관리업 그리고 토지의 관리대행 그럼 된다 안 된다 X 그럼 문장 다 끝났습니다 더 이상 나올 문장이 없어 라고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모의고사 문제 보기 시작하시면 저런 게 서서히 한 문제씩은 꼭 나와 있습니다 매월 보면 다 나와 있어 시험장 가봐도 있어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로 부동산에 개발업 그러면 안 됩니다 뭐라고요 이용상담 그리고 개발상담 그리고 뭐에 관한 거래에 관한 상담 다 상담이지 여기다가 개발업 그리고 무슨 이용업 그리고 거래업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상담 정보제공 말만 정보제공만 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부동산 여기다 개인 또 중계대상물 그런 거 안 됩니다 임무가 안 들어가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안 들어가 우리가 나무를 키워봤니 공장 돌려봤어요 전혀 거기는 대상이 없다는 겁니다 토자국 건물만 고스릅니다 거기다 한 번도 안 해봤어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볼까요 누굴 대상으로 한다고요 사람 아까 2번은 부동산 여기는 개업 공인조사를 대상으로 한 왜요 개업이 바로 경영할 거니까 중개업은 뭐라고요 경영 경영할 사람 개업 딱 맞잖아요 경영기법이나 경영정보의 제공 여기다 이제 임원이나 사원이나 소속을 집어넣어 볼 것 같다 공인조사 시험은 한 번 내놓고 또 내진 않으니까 죄신다 누군지 누구 대상인지 꼭 주의를 해놓으시라는 겁니다 한번 점검하셔야 됩니다 다음 4번은 첫 번째 1번하고 똑같아요 상업용 건축물 그리고 주택 여기는 뭐라고요 분양대 여기다가 분양어 그리고 토지의 분양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여기도 문장 끝났다 상업용 대신에 공업용 농업용이라고 엉뚜한 소리 할 거고 주택 안 된다고 할 거고 다 되는데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 5번째가 그 밖에 중개업에 부수되는데 그 밖에는 동그라미 1번이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령에서 정한다는 업무는 첫 번째 끝에 볼까요 중개의뢰님 부탁을 하면 도배나 이사업체 뭐라고요 소개 여기다가 운영 시험장에 가보면 그런 엉뚜한 소리 할 거고 그리고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영역이 뭐라고요 제공도 엉뚜한 소리 할 거고 영역은 뭐라고요 알선 소개하고 알선이라는 겁니다 영역 없도 X 그 문장이 더 이상 나올 만한 문장이 이제 없어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뒤로 넘겨보시고요 특강 자료나 나중에 또 요약 정리할 때 모두 다 문제들 수 있는 걸 다 그냥 뽑아다가 다 한번 정리해 드릴 거니까 그때도 계속 보시면 됩니다 그냥 귀에 딱지만 생기면 됩니다 그 다음에 경매나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뭐요 바로 권리분석을 좀 빼버리는데 그 아래에 있습니다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 그 아래 문장이 더 정확한데 아래 보시고 두 번째 줄에 경매나 그리고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뭐라고요 권리분석이나 추대가 알선 그러면 지금 두 번째 줄에 있는 권리분석이나 추대가 알선은 등록한다 안한다 안한다 그거 다 등록이 있어요 저기 지방보원에 가서 권리분석 등록하러 왔습니다 저거 한정치사 한자 그럴 겁니다 말이 안 되겠네요 그죠? 주하셔야 됩니다 머리에다 삥꼽고 가시면 저거 금치사 한자 또 그럴 겁니다 비올 때 가시면 또 비오는 아주 날구지한다고 난리가 날 겁니다 가지 마세요 집 아주 주하셔야 됩니다 자극증만 있으면 됩니다 옆에 이제 매수신청 이거 세해 세니까 등록해 매수신청 입찰신청의 대리 요건 등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매수신청의 대리 등록증은 항상 복사해서 갈 때마다 제출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가능해 매수신청 입찰신청의 대리 연원만 지방보험당 등록을 한다는 겁니다 교육도 받아요 보증설정도 해요 중급하고 따로 해요 주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로 세 번째 나왔죠 세 번째 하단처럼 불칙이 아주 끝까지 속세기네 불칙은 경매를 할 수 있다 없다 아예 권리분석해보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억울하면 자격증 따바바바 주하셔야 됩니다 시험이 엄청 어려울 거예요 계획입니다 그래서 불칙은 아예 여섯 번째 이것만 할 수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럼 다른 법률 다른 법률이 겸업을 할 수 있겠냐 농협이 그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러면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중급을 할 수 있다는 우리 법인을 특수한 법인이라고 하는데 농협 같은 데입니다 옆에다가 겸업 X 그냥 결론만 써놓으시면 됩니다 내용 볼 것도 겸업은 한다 못한다 못한다 중개 법인이나 가능하지 농협이 뭔 겸업이래 겸업은 여섯 개 한 개도 못한다는 겁니다 니네는 중급이나 부수적으로 해라 합니다 나머지는 못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개인들 당연히 가능합니다 개인도 법인의 겸업 이러니까 법인만 할 수 있다 아니라니까요 개인들은 더 넓게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거 여섯 개 불칙은 아까 여섯 번째는 겸업의 고구만 못하고 나머지는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개인도 돼 충분히 되게 됩니다 개인도 자유로워 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겸업 문제 그냥 겸업 문제다 겸업 오 가능하다 개인도 충분히 가능하고 부칙은 경매만 경기 느끼니까 경매만 빼라 그리고 다섯 번째 사무소를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대요 가능해요 근데 법인은 안 될 거라 합니다 법인은 중급하고 겸업 외에는 다른 용도로 절대 안 될 건데 우리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카페도 가능하다고 롯데복권을 팔아도 괜찮다고 그리고 사무소에서 담배 파시는 분도 정말 괜찮다는 겁니다 종부분한테 좀 맡겨 사장님이 거기 쭉으로 앉아가지고 담배 팔고 계시면 아주 모냥 빠져요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투잡 쓰리잡 다 하는데 우리도 다 해 주의하셔야 됩니다 우리 홍보 효과를 잊지 않아요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커피 팔면은 그게 입니다 먼저 이거 박스에 있는 거 보실까요 박스는 작년도 부재가 조금 더 좋았는데 이거 한번 보실까요 이것도 기출문제입니다 법인이 개업 공유사가 겸업할 수 근데 형태는 아마 똑같은 것 같습니다 작년대는 그냥 선택형으로 나왔고 3번 정도의 토지의 분양대행 관리대행 이런 걸 나왔었다는 겁니다 겸업할 수 있는 업무를 박스에서 모두 골라보면 뭐래요 근데 성의가 좀 없었어요 여기입니다 한 두 개 정도만 되지 여기 보시고 먼저 첫 번째 기업번에 주택의 분양대행 된다는데다 된다 모델하우스 겸본하우스 겸본주택 얼마든지 분양대행 분양 업그레스맥 있을 건데 분양대행 대형입니다 지원원과 대신하는 대행 첫 번째 들어갑니다 기업번 들어가야 되니까 2번은 벌써 틀렸구나 라고 기하셔야 됩니다 쟤는 아주 눈길을 주지 말아야 됩니다 그 다음 니은번에 부동산의 이용이나 개발 거래관은 상담 대조 이용상담 개발상담 거래관은 상담 상담이란 무장이 제일 중요해 정보제공 내가 많이 알아 많이 알죠 노기입니다 건축법도 배웠고 개론도 다 배웠어 충분히 분석 같은 거 다 된다는 겁니다 정보제공 돼요 니은번도 들어가요 가요 그럼 니은번면 또 1번이 틀렸네 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럼 3번 4번 5번 중에서 답인가 봐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을까요 중기의뢰님 부탁을 하면 어차피 이사오니까 이사업체 도배업체 소개 뭐 이것도 뭐 틀린 문장 없이 편하게 나왔죠 소개 맞아 저기다 이사업체 운영 그랬으면 X인데 살짝만 문장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꼼꼼하게 안 보시면 뒤통수 맞을 수 있어요 디귿번도 들어가야 돼 4번은 또 디귿이 없네 그럼 그 놈 틀렸고 3번 5번 중에서 답이 이국입니다 니번까지 끝까지는 봐야 되겠다 그 얘기입니다 니번 뭘까요 개업공인사 개업 맞았죠 그 사람이 경영하니까 개업공인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의 제공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성의 없이 그냥 4개가 모두 다 맞았습니다 이런 문제가 제일 짜증나 그 얘기입니다 좀 틀려주는 게 좀 있어야 되는데 성의 없이 5번 기업니언 디귿 그래 놓고 또 괜히 시간 빼앗게 한 번 한 번 더 보고 지금 3분인데 또 보니까 6분 됐네 다른 문제 어떻게 하려고 오게입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괜히 또 다른 문제 선언 문제 틀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빨랑 풀어버려야 됩니다 답은 5번 5번이 맞았습니다 뒤쪽에 사무소 설치된 분사무소 때문에 꼭 한 문제가 나오니까 여기도 분사무소 쪽에서 앞쪽은 크게 중요한 건 없습니다 먼저 67페이지 바로 오셔도 되고요 사무소 사무소는 하나만 등록도 하나만 정말 철저하게 개수를 꼭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면적은 안 따져 그런데 개수만큼 아주 철저하게 따진다는 겁니다 두 개 이상의 사무소 1년 약 지역이나 천만 원 약 벌금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나마 기회는 하나 없앨 수 있다고 등록 취소할 수 있는데요 등록을 두 개 하면 이거 절대적에다가 1학년 일반으로 무조건 입학이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아주 크게 문제가 되니까 하나만 사무소는 하나만 설치하라는 겁니다 뒤로 넘겨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가로 2번부터 정말 한 개다 그리고 파라솔 떴다 방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사무소 놔두고 왜 또 전단지 나눠준다고 파라솔 쳐놓고 거기서 막 광고하냐고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거기도 사무소여 해갖고 두 개 걸리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 나옵니다 관할 근처 안에다가 하나만 두는데 몇 개 든다고요 하나 적을 때 한 개만 딱 이런 식으로 됩니다 어떤 경우도 한 개 외에 두 개를 둘 수는 절대 없다는 겁니다 법인도 시군구마다 하나씩 둘 수 있는 거지 시군구에다가 두 개 두면 거기도 형사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주 크게 문제가 그리고 한 개 외에는 별로 중요한 건 없으니까 그 정도만 그리고 이제 2번 볼까요 임시 임시 중개 시설물입니다 천막이나 그 밖의 이동이 이거 들고 왔다 갔다 한다고 방이 떴다 이렇게 우리를 비꼬고 있다는 겁니다 이동이 용량 임시 중개 시설물 설치할 수 있다 없다 설치할 수 없다는 겁니다 겸임에서 봤구만요 등록 취소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박사님을 싹싹 빌면 봐줄 수라도 이때 보겠습니다 여기도 용량 임시 중개 시설물 임시 중개 시설물도 밑줄 해놓으시고요 X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어떤 경우도 안 돼 그런데 시험 문제가 엉뚱하게 허가 받으면 임시 중개 시설물 설치할 수 있다 그건 아예 엉뚱한 소리라는 겁니다 허가 자체가 없어요 어떤 경우도 예비가 없다는 겁니다 그거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도 거기 위에 있었네요 한 개 그리고 아랫문장 별만한 문장은 아예 없으니까 이거는 시험 문제가 많으니까 3번 괜히 내용만 하는 거 볼 건 없고요 그 다음에 4번하고 5번은 판례 판례가 살짝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판례도 뭐 시험 문제가 아니라고 봐도 우리 실무에서는 상당히 괜찮을 것 같아요 나머지 외부를 차단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우리 판례는 달리 보고 있다는 겁니다 차단을 했으면 문제가 커지고요 차단 안 했으면 문제가 높다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중개사무소를 활용하면 전단지 나누는 것도 괜찮을 수 있다는 겁니다 괜찮을 수 있어요 조회식입니다 차단만 안 하면 된다는 겁니다 들어오세요 해갖고 외부하고 차단 되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차단 안 되면 괜찮아 조회식입니다 4번이 그런 게 나왔잖아요 아직 실무제는 아직 안 나와봤는데 우리 실무에서는 괜찮을 것 같아요 세 번째 끝에 볼까요 세 번째 끝에 천막 등 외부하고 차단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대요 차단 안 됐대요 그냥 왔다 갔다 편하게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누구 외부로 들어오고 안으로 들어오고 그런 거 없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여기서 중개사무소 위반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저 뒤에 볼까요 중개업을 영위하는 사무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대요 이건 괜찮다는 겁니다 차단만 안 하면 된다는 겁니다 의자 몇 개 얼마든지 놔두고 영업해 볼 수도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앉으세요 그거는 괜찮다는 겁니다 문제 없어요 근데 5번에 볼까요 도명 우리 야구장처럼 도명 다 외부하고 차단이 된다는 겁니다 거기 의자 한 개만 있어도 문제가 될 거라는 겁니다 조회식입니다 차단하지 말어 그러면 그건 중개사무소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한평 정도면 아주 황당하죠 한평 정도에 그리고 저 네 번째 끝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명 도명 야구장처럼 외부하고 내부가 차단이 된다는 겁니다 들어오세요 이런 겁니다 바로 도명 천만 뒤에 볼까요 중개사무소에 해당된대요 이러면 교도소 갔다 이거 정말 딱 걸리면 교도소 지금 아예 검찰청에 서류를 넘어갔을 거라는 겁니다 조사받으러 갔어요 최소한 벌금은 300만원 이상 떨어졌을 겁니다 등록주소 떨어지고 나중에 형사적인 처벌까지도 가해진다는 겁니다 정말 크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4번 5번 시험물제거 아니라도 아주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무소 등록주소 하여행당하라 할 수 있다 두 개 중에서 하나 씌울 수 있다고 정량들이 없었잖아요 642기줄에 나와요 두 번째 끝에 등록주소 옆에 할 수 있다가 중요합니다 등록주소 말고 상대적이니 절대적이니 그리고 형벌은 얼마라고요 1학년 1반 교도소도 정말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건 정말 조심하시죠 라고 주어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69배제 분사무소는 많이 봤었고요 분사무소는 무조건 시험 문제가 하나 나와요 분사무소에다 별별 3개 꼭 넣으셔야 됩니다 분사무소는 항상 주된 사무소가 먼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소리 안고 시군구에다가 하나 설치할 수 있다 그건 벌써 X라는 겁니다 주된 사무소 빼고 그것을 자꾸 나온다는 겁니다 주된 사무소 시군구는 재배하고 이미 있으니까요 두 개 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반응 고개입니다 그리고 시군구 말다 하나씩만 앞에 문장 아주 자세하게 뭐가 나온다는 겁니다 엄청 길어 한 줄도 안 나오면 벌써 이상의 얘기입니다 시군구마다 하나씩을 설치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어시게 됩니다 특히 이제 동그라미 2번입니다 여기 나오죠 분사무소 주된 사무소 이미 하나가 있으니까 주된 사무소 시군구 제외하고 두 번째 줄에 제외에다가 거기에 또 포함이라고 시험을 내본 적이 있습니다 몽포함 교도소가 그리고 시도라고 또 해본 적이 있습니다 뭔 사무소가 또 시도니 아주 별론을 다합니다 시군구 그리고 제외하고 나서 시군구마다 몇 개씩 그것도 하나 개수는 무조건 지키라는 겁니다 하나만 둘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분사무소 책임자 공인주의사 반드시 두어야 됩니다 대표자는 많이 나왔었고요 대표자 아니면 여기 책임자 공인주의사 아니면 절대 어떤 경우도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법률은 농협을 얘기합니다 거긴 도 안 도 안 도 농협에다가 무슨 공인주의사를 두냐고 은행은 뭐 바보를 죽겄는데 그리고 중개업 일 자체를 거의 몰라요 농협도 잘 하지는 않습니다 고거주의를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법률은 필요 없다 등록기준은 전혀 필요 없다 게이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분사무소는 어디다가 설치한대요 분사무소 등록관청이래요 두고자 하는 곳이래요 주된사무소래요 주된사무소 아주 출제 1순위 나왔습니다 어디 주된사무소 완전 따로 고파 세종시에 분사무소가 있어도 서울에 주된사무소가 있으면 어디다 가라고 서울 종로구 그러면 종로구청에다가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전국에 240개가 넘는 시공구가 있는데 어디로요 주된사무소로 다 모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공구 공무원을 편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무슨 이유가 없어요 주된사무소로 분사무소는 다 모여라 한꺼번에 모아지면 관리가 엄청 편하잖아요 그다음 중군난방으로 240개도 넘을 것 같으니까 주된사무소로 모여라 그런 것 같다는 겁니다 두 번째 줄에 주된사무소 박스 좀 해놓으시고요 위에다가 별표 3개를 내놓으셔야 됩니다 시험장 가보면 맨날 분사무소 아니면 두고자도 있습니다 세종시에 두고자인데 거기다가 신고하냐고 신고하겠냐고 못해 쓰레기통은 또 들어간다 조회시야 됩니다 그다음에 책임자 공인조사 자급증 여기도 필요 없고요 그리고 서류 잘 보셔야 됩니다 출제 2순위는 또 서류 보증 관련 서류가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냐 거기도 또 등록 신청하고 또 달라서 헷갈린다는 겁니다 먼저 책임자는 실무교육 받으셨습니까 실무교육 수료 또 연수 직무 작년도 직무교육이라고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아니요 실무교육계입니다 그리고 2번이 중요합니다 등록신청할 때는 없었는데 보증설정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분사무소 있어요 여기 꼭 밑줄에 넣으실까요 등록신청 X라고 써놓으셔야 됩니다 등록신청 때는 없지만 여기는 따로 처리가 안 준다는 겁니다 한꺼번에 다 가지고 와 그래서 7일 만에 바로 신고필증이 나온다는 겁니다 보증설정 증명할 수 있는 소리가 필요하다 아니면 안 필요하다 필요하다 여기는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사무소 아까 법문장이네요 가설 건축물대장 안 되고 사용승인 등을 받으면 기재되지 않아도 되고 사용대차까지도 괜찮고 기재가 좀 늦어지면 지원되는 사유 적어내면 되고 하다 가설 외에는 어떻게든 다 받아주려고 아주 세종시장님이 용 쓰십니다 주사시장입니다 중개업 제발 좀 해봐라 그럽니다 거기도 수입이 짭짤하게 들어오니까 시의권고도 좋아해요 사실은 그리고 등록신청 때 잘 해볼까요 등록신청 때 신청서하고 실무기업 같은데 세 번째 여권용 사진에다가 꼭 박스 좀 해볼까요 옆에 분사무소는 사진이 또 없어요 아주 환장해요 옆에 분사무소 신고는 제일 알 줄에 보증설정 증명서를 고른 박스 해볼까요 왼쪽에 등록신청 때는 또 없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이걸 갖고 시험 문제를 2순위로 자주 낸다는 겁니다 신고도 못하니 그럴 겁니다 보증설정 서류 필요하다 1억짜리가 먼저 필요하다는 겁니다 주된 사무소는 필요 없지만 나중에 통지받고 설정하더만 여기는 먼저 설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그러면 신고 못해라고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거점되는 건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그리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분사무소가 간단한데 한 문제가 몇 년 나와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신고풀증 누가 줄까요 분사무소가 줄까요 주된 사무소가 줄까요 당연히 주된 사무소 신고받은 주된 사무소 작년도에는 분사무소인데 등록증을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너무 엉뚱한 소리가 분사무소는 신고고 신고풀증입니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신고 내용이 적합하면 그 등록관청이 주된 사무소 여기입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를 행사하는 바에 따라서 신고풀증을 교부 그러니까 여기다가 보증설정 안 쓰는 소리가 없잖아요 이미 설정했으니까 바로 이렇게 교부를 하고 7일 만에 교부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체 없이 왜냐하면 엉뚱한 쪽에서 신고를 받았으니까 분사무소 설치 예정 지역을 그러면 우리 세종시 시장님한테 거기 분사무소 하나 들어갔다 한번 나가봐라 그럴 겁니다 사무소 심사 들어가 바로 여기 분사무소 쪽에서 시장군수 전자한테 뭐 한다고 통보 이게 법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알려라 주된 사무소에서 알려라 신고는 네가 받았잖아 엉뚱하게 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볼까요 신고풀증의 재교부인데 동그라미 1번은 금방 나왔던 문장니까 그거는 놔두고요 2번 가셔야 됩니다 먼저 신고풀증 재교부 신청 만약에 신고풀증의 기재사항 변경 이 기재사항 변경은 상호나 성명 등을 바꿨을 때 책입니다 그때는 반드시 신고풀증을 첨부해서 재교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등록증을 바꿔줘야 된다는 겁니다 안 하면 제재가 뭐라고요? 업무정지 얻어맞아요 이건 업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서식이 이렇게 잘 나와 있는데요 서식 뒤쪽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분사무소 신고 들어가면 접수하면서 책임자는 맛이 갔는지 교육은 받았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 모두 조목조목 사무소는 근생 맞는지 이런 거 확인하니까 거기 신고풀증 교부까지 며칠 걸린대요 접수에서부터 저기 신고풀증 교부까지 쭉 화살표를 해갖고 7일 정도 걸린다는 겁니다 일주일 기다려봐 그 처리기관도 꼭 주의하시라는 겁니다 앞에 등록신청하고 똑같고만 맞아요 그리고 아래 볼까요? 엉뚱한 쪽에서 저기 주된 사무소가 신고를 받아 놓으니까 분사무소 소지지 등록관청에다 뭐 한다고요? 송무 그러면 안 되고요 뭐 통보 알려 알린다고 했지 서류를 싸다가 귀찮다고 보낸다 그런 일 없다는 겁니다 통보 옆에다가 송무 X 싸다가 보내는 것은 사무소 무슨 이전 했을 때 분사무소 말고 그쪽에는 싸다가 보내도 여기는 알리기만 한다는 겁니다 그 통보받고 사무소 심사는 분사무소에서 나아가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통정리 안 해놓으면 여기 갔다 저기로 갔다 아주 어지러워서 죽어요 저 하셔야 됩니다 한 문제가 꼭 나온다 저 하셔야 됩니다 작년도에는 저렇게 통보 이런 부분들도 시험 문제 잘 안 나오는데 나왔었어요 오래되면 이제 틀리게 나오겠지 라고 저 하셔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 공동사용하고 또 뒤에 이제 더 중요한 게 다음 시간은 더 많이 나오니까요 한 시간에 두세 개씩이 시험 문제 아주 그냥 우르르 나오니까 여기도 조금 정리 좀 해주셔야 됩니다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계속해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 보겠습니다